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함께 연구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장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동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will, would, had better, used to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will 하고 would는 너무나도 자주 보는 조동사죠. had better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used to는 문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다 중요해요. 먼저 will부터 한번 가볼게요. a, will, 일, 의지의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첫 문장을 한번 볼까요? I will do my best to get good grades on the exam.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의지의 표현 맞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will은 추측의 의미로 뭐뭐일 것이다.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로만 해석해도 충분하죠? 괜찮아요. 자, 3번에 뭐뭐 하기 마련이다. 라는 우리말 역시 will을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제안이나 요청 표현은 상당히 많이 쓰이죠. will you? 뭐뭐 해주시겠어요? 정도로 해석하고요. 이때 will 대신에 would를 써서 would you? 라고 쓰면 좀 더 공손한 느낌입니다. 5번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will.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문장만 볼까요? it will be spring soon. 봄이 곧 될 거야.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will이 오고 동사 원형 be가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would로 한번 가볼게요. be, would will의 과거형으로만 기억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습관도 would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1번 볼게요. will의 과거형으로 쓰는 would를 먼저 봅니다. I decided that I would leave tomorrow. 나는 결정했다. 내일 떠나기로. 동사가 decided로 과거 시제니까 시제 일치를 위해서 would를 쓰고 있습니다. 그쵸? 2번으로 가볼게요. 과거의 습관으로 뭐뭐 하곤 했다로 해석되는 would입니다. We would often ride bikes at the park. 우리는 종종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곤 했다. 자, would를 뭐뭐 하곤 했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괜찮아요? 3번 가볼게요. will보다 확실성이 낮은 추측의 경우에 would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문장 볼게요. I think it would be a nice time. 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 자, 근데 왜 will보다 would가 가능성이 낮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can, could, may, might와 마찬가지예요. 현재가 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쓴다고 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정중함을 나타내는 would인데요. 우리는 2번과 4번만 볼게요. 2번 문장 Would you mind sending the message again? 메시지를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마인드는 우리말로 꺼려하다는 뜻으로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이렇게 질문하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때는 꺼려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of course not 정도와 같이 부정어를 넣어서 대답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마인드가 포함된 질문에서 답할 때 not을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고요. 물론 긍정 대답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우리말로 차라리 뭐뭐 하겠다 라는 표현인데요. rather 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차라리 또는 다소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볼게요. I would rather walk than take the bus. 나는 차라리 걷겠다. 버스를 타기보다는. rather를 차라리 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 c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had better 가 나왔죠? 그냥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우리말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충고의 표현이네요. 주어를 you로 하고 had better를 쓰면요. 이건 상당히 강한 어조입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you had better see a doctor now. 너는 의사 선생님에게 가야 한다. 지금. 너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충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주어를 you가 아닌 I나 we 정도의 1인칭으로 두면 뭐뭐 해야겠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문장 보세요. I'd better check to see if my work has been saved. 나는 확인하는 게 낫겠다. 내 작업이 저장되었는지를. 자, 여기서 had better를 줄여서 apostrophe d better 라고 썼죠? 축약형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had better의 부정문은 had better not 입니다. 낫의 위치가 중요하죠?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문장 볼게요. you had better not eat too much at once. 너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강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ad better not. 잊지 마세요. 3번으로 갑니다. had better의 의문문은 had를 앞으로 보내서 만듭니다. 하지만 had보다는 not을 붙여서 hadn't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느낌으로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hadn't you better stay here? 너 여기에 머무르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쓴다는 말씀이죠. 괜찮나요? 자, 우리 이제 d로 used to 한 번 가보겠습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으로 뭐뭐 하곤 했다로 해석합니다. 앞쪽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되는 조동차가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would인데요. would보다 used를 쓰게 되면 규칙성이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used는 과거에는 뭐뭐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의 규칙적 습관의 used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됩니다. 문장 볼게요. He used to watch a lot of TV when he was a middle school student. 그는 TV를 많이 보곤 했다. 중학생이었을 때. 자, 그 밑에 부정문과 의무문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살짝 가볍게 넘기셔도 됩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과거의 상태를 보여주는 used to. 자, 조금 전에 used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까지 잡으시라고 했어요. 문장 봅니다. She used to live in Japan in her childhood. 그녀는 일본에 살았었다. 어릴 적에. 지금은 더 이상 일본에 살지 않고 있다는 의미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요. There used to be a theater around a corner. 있었다 극장 하나가 그 모퉁이에. 그렇지만 지금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래 부분을 보세요. 이건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번 볼게요. be used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면 해석이 뭐뭐에 익숙하다가 됩니다. 이때 주어는 보통 사람이 등장하죠. 문장 볼게요. I'm used to sleeping in a tent. 나는 익숙하다. 텐트 안에서 자는 것이. 사람이 주어로 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반면에 2번으로 가면요.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는 뜻입니다. 수동태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사람이 주어로 오기가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use의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문장 보면요. This tool is used to fix that machine. 이 도구는 사용된다. 저 기계를 고치기 위해. 주어보세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정확히 해석될 수 있겠죠. 여러분,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닌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 주어를 잘 보시면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들 정리해 볼게요. 핵심 포인트 1번입니다. 조동사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일 것이다 로 해석되며 would는 will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거나 will보다 약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2번,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것이 낫다로 해석이 되고 부정은 had better not 이렇게 쓴다. 마지막 3번,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또는 했었다 로 해석되고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다. 비동사가 붙어서 be used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면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해석하며 사람이 주어로 온다.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해석하며 사람이 주어로 거의 오지 않는다. 자, 이 정도 여러분 정리 깔끔하고 괜찮죠? 복습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이 jazz 색씩 찾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muitas acceleristas 그